제가 뭐 하는 옷 낀 거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이런 거요? 구현.. 구현 모드 귀여워 제가 뭐 하는 옷 낀 거 보여드릴까요? 엄마가 마스크를 사왔는데 이게 핑크색 마스크거든요? 네 되게 예쁘잖아요 핑크색 근데 이 마스크에 비밀이 있어요 자 자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게 놀랍죠? 엄마가 계속 뭐 어디 학교 가서 연습해야 될 때 이렇게 끼고 있다가 이렇게 이것만 빼서 아끼를 보내는 거 진짜 웃기죠? 어쨌든 저는 지금 뭐 악기 녹화할 게 있어가지고 녹화를 하러 갈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입었습니다 한 팔에 바지에 벨트에 한 팔에 다섯 오 오 오 네이틀 하니까 더 해폰 거 같아요 지금 목걸이랑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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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들어볼게요 방금 한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핑크 자켓 예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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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위 바위 보? 자 이제 자자 이제 tasted 이렇게 뭐 먹어? 야 옴 언니 잘 먹을게요, 언니 잘 먹을게요. 하이, 미쳐베리. 그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심한 킬로조분 안에 아무도 이렇게 이런 화면은 원하지 않고 나조차 원하지 않아. 주민 주문하고 타면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해. 그래서 별로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기다려. 하고 기다려. 귀여워. 오늘 2권부터 시작하네. 이 분은 카메라 감독이시거든요. 이 분이 굉장히 유연하셔요. 굉장히 유연하죠. 굉장히 유연하죠. 네, 갈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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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경이로워. 전 반으로 꺾이는 줄 알았어요. 자. 저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 경이로워. 정말.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유진아. 돌아보실게요. 네, 돌아보실게요.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귀여워. 아악. 여, 5시야. 5시야. 아니, 뭐야. 5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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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안 찍어줘. 5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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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1, 2, 3. 수고했다. 1, 2, 3.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수업이 끝나서. 지원이를 만나러. 어? 벌이야. 아니, 저 그 3시간 수업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네. 소만들 중간에 이렇게 시켜봤어요. 수고하셨는데.. 수고하는 느낌. 잘 찍을때 재미있는데.. 수고하셨는데.. King-ish-luv-K-L-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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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C-I-C-I-C-T-P-C-E 잘 어울릴 수도 있다고? 앞머리가? 앞머리가? 이런 느낌일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거 아니야 앞머리가 안 작아보이지만 여기가 나와 안녕하세요 뭘 찍으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거울이? 카메라 왔어? 카메라 와 자기를 찍으래 됐어 귀엽다 이거 계속 뒤집어졌나? 핑크색 이것도 써도 돼? 이거 그냥 옅은색 쓰는거야? 아무거나 쓰는거야 그냥 이민이꺼 같아 핑크색 이게 회색이 앞으로 나온다 이게 넌 제일 가벼워 민트색이 눈에 제일 잘 보인다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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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야 루시퍼 안봐 너네? 아 루시퍼 야 진짜 루시퍼 안보면 그게 범죄야 진짜 인간으로서 루시퍼를 안본다? 그 진짜로 로스쿨 미드? 미드지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영국 영국에 엑센터 진짜? 야 약속해 나랑 로스쿨 보기로 그럼 너도 로스쿨 로스쿨 볼게 너 루시퍼 봐 진짜 약속해 진짜 할 수 없어 나 진짜 너도 볼게 너 진짜 진짜? 응 이번 주말까지 하나 꼭 보기 알았어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야 나도 그래 나 한국 드라마 진짜 그래 한국 드라마 진짜 못 보거든 응 근데 그 루시퍼를 진짜? 그 루머에요 루머에요 루머 그 루머인거 아니야? 좀 어둡지 근데 루시퍼 진짜 좋아 나도 입술 좀 안다워 냄새가 되게 좋은데? 응 까맣는데? 아 까맣는데? 아 까맣는데? 아 까맣는데? 루시퍼가 클럽 차린건데 그래 루시퍼가 클럽 차린건데 그게 진짜 재밌다니까 루시퍼가 약간 악마 이런거 아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 루시퍼 막 이상한 웹툰 이런게 이 느낌이 아니야 그래 어떻게 아 노래 그니까 너네가 궁금해 왜냐면 그거 안 보는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안 볼건데 근데 혹시 나 너무 그게 상하지 않아요? ый이리 에어 차라리 나 다리를 내가 위로 그렇게 다리를 올릴까? 신지원이 아니 앞에 앉는거야? 아 진짜 끝쪽으로 앉아봐봐 앉아봐 아 진짜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아니 그나마 나왔네 그래? 하나 둘 셋 아 저 뭔가 다리가 약간 아니 그나마 나왔네 그나마 나왔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뭔가 애매해 아 뭔가 애매해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뭔가 애매하지 여기 이렇게 줄줄이 섰 나 오른쪽 다리가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아 네 저기 저요 어떻게 갔어 어떻게 갔어 김원영이 가운데서 되게 안정적이다 우리가 너가 그런 역할인가 봐 이위진 김원영 위로 올라가 봐 우리 그거 샷 있잖아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여기저기처럼 여기저기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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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한번 앉아봐 여기 아 그냥 눌러 그냥 여기저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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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는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저기처럼 corporat 여기저기처럼 주 Stuart 언니 인중 잠깐 어머 언니 없어 열선 찌는 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설정한 거야? 색감? 어 어, 근데 우리는 소주 3분의 1에 토니카나 하지 이거 라임은 그냥 각자 커벡트 하는 거 봐 그래야지 맛이 날 것 같지 아니요? 김호 냄새 괜찮아? 응, 괜찮은 냄새? 음, 제일 쟤 맛나봐 이게 꽂아야 되나? 아니, 너 어떻게 됐어? 짜잔 맛있다 아, 이거 몇 정도 있죠? 민지아 먹다가 인사해야겠다 응 와우, 땅뚱어 아우, 땅뚱어 앙뚱어 아야, 롤러 딴 놈들 딴 놈들 대박 먹었어? 어, 먹었어? 아, 먹었어? 비 온다. 어떡하지? But that's my sweater, baby. My sweater, babe. Why the fuck you got it on? Why the fuck you got it on me? That's my sweater. That's my sweater. That's my sweater. That's my...